다시 응우웬인데요. 응우웬의 뱅크샷 성공! 테리퍼스 로봇 응우웬 선수가 어제 마지막 세트에서 뱅크샷을 정말 많이 성공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확실하게 바꿔놓는 좋은 승리를 가져갔는데 뱅크샷 공략을 상당히 잘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. 자 원백크 넣었어요. 성공합니다. 지금 원백크 잘 쳤네요. 역전에 성공하는 NH농협카드 그린포스입니다. 그린포스에게 잘 쳤네요. 확실히 흐름이 넘어간 듯한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시 응우웬. 직접. 네, 진행 좋아요. 성공합니다. 연속 5점. 합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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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. 합격. 혼합 복식에서 연속 뱅크샷 2방. 상당히 큰 점수죠. 그렇죠. 이런 배치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경기 운이 따라준 모습이고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선수들의 실력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. 빨간 곡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. 네, 앞돌리기. 원, 투, 빠질 곳 없네요. 쓰리. 풀샷, 평소 6점. 혼합복식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득점을 할 때 정말 4점 이상 득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상황이 한 번 나빠지게 되면 정말 1점밖에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은 혼합복식인데 6점 이상의 장타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. 아, 뒤쪽으로. 아, 지금은 응윤윤이 참 잘 만들어줬는데요. 아, 응윤윤 선수의 정말 화려한 스트로. 아, 두꺼운 두께를 구사를 했는데도 내공의 분리각을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. 와, 연속 지금 7점 나왔고요. 김민아. 옆돌리기. 자, 이번에는 짧게. 자, 시도가 돼야죠. 옆돌리기 짧게 들어. 아, 지금 회전이 많. 자, 올라가나요? 올라가나요? 됐어요. 네. 지금 김민아 선수가 좀 두꺼운 두께에 맞았어요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모자라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딱 득점이 될 만큼은 굴러갔습니다. 연속 8점이 나왔습니다. 네. 연속 8점이 왔어요.